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시죠. 그 언약에 대해서 진실하시고 그 말씀이나 행위에 대해서 진실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는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살에 없는 그가 이랬을 때 무엇을 열고 닫아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닫고 열었다. 그래서 이 문을 예수께서 여시고 예수께서 닫으시면 그 누구도 다시 열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닫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통치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진실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 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문이요? 열린 문, 구원의 문, 하나님의 능력의 문, 승리의 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두시면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지키면서 살고 우리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였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신다고요? 열린 문을 약속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진실하심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그분이 앞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백성되고 그의 자녀되고 그의 일꾼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돼요.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건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주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작아 보여요. 그러나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절 말씀은 놀랍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다.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맷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철하게 하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말씀을 2장 1절 말씀을 볼 때는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있는 교회였냐면 바로 이런 자들을 분간할 수 있고 이런 자들로부터 연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첫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때요? 그 능력만 있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냐는 거짓말하는 중의 몇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거짓 선생들도 인정하고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당하고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견디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떨 때 지켜주세요? 시험의 때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시험을 면하게 하세요. 이 시험의 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4장 이후에 나오는 16장까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항상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두렵고 이 환란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진멸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뭐예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열어두셨어요. 무엇이 약속된 거예요? 승리가 약속된 거예요. 시험에 대한 승리가 약속된 거예요. 환란에 대한 승리가 약속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확실한 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로 알고는 면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를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즉 우리가 이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오직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를 배반하지 않는 거라고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얘기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하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우리가 가진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인내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즉 뭐하는 것이 멸류관을 가진 길이다? 말씀을 의지하는 길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 말씀과 함께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모든 괴이며 또 앞으로 올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둥으로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기둥됨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냐라. 이곳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이곳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 기둥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사람이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사람이 기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게시판이 되고 그곳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쩌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나요?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는 어때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중심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오직 주 예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 사탄의 회당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절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차,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우리가 승리함을 그들로 알고 시인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순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를 전하는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게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서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겉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어요. 자,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이 하나님의 이론과 새 예루살렘의 이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역사가, 구석의 역사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 빌라델피아시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봅시다. 빌라델비아는 4대 동남쪽 5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코가미스 계곡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주전 2세기, 버가모 왕조 아탈루스 2세가 왕의 형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건립하여 빌라델비아로 명명하였어요. 즉 형제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 후 서기 17년에 큰 지진으로 성이 거의 파괴되었으나 로마의 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미시아, 리디아, 프리기아 등 도시국가를 적경지역에 있는 국경도시였어요. 이 도시를 건설한 동기는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프리기아 등 인전 미개지역에 전하기 위한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 주변에 카타케 카우메네라고 불리우는 대평원이 있고 포도농사가 잘 되었어요. 이에 자연스럽게 디오니소스란 순신이 그들의 주신이 되었으며 그 밖에 많은 신들이 있어 작은 아덴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시에 누가 언제 교회를 세웠는지 알 수 없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받는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크고 강력하여도 소멸되지만 의인은 작고 약하여도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들어가서 일하게 하셨어요. 성도들은 자신의 일이 주께서 허락하셔서 열어주신 것으로 알 때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비웃던 무리도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일을 가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악인은 크고 강력하면서도 소멸되지만 의인은 작고 약하여도 주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도들은 역사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들은 악인에게 핍박과 냉대를 받지만 모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보며 악인들이 성도들의 발 앞에 절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과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쓰고 계시고 우리를 중심으로 쓰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 역사의 법칙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 주신 말씀과 사명을 더욱 굳게 붙잡아 이미 주신 영광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욱 힘써 주 앞에 충성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이란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태어나 많은 일을 하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가고 그러나 이러한 사람 중 상당수는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받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과 저 하늘나라에서 가장 값진 일은 한 사람은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과 그 자손들은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종기한 자가 됩니다. 이를 확인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보증하시되 3층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보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보다 더 큰 영광과 성공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열린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는 구원의문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27절에는 믿음의문, 전도의문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이나 고린도전에서 16장 9절에서는 기도의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상쾌 묵상해 주시고 강의집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집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승리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9절 10절과 7교회의 약속을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가 상고하기 전이지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이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거짓 선생들도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인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거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나서 소망의 내용도 우리가 계속 쭉 정리를 해보면 예배석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명의 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그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의미예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만나를 주고 흰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로 알고 알리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아디아에게서는 만국을 다시는 권세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여함을 가르쳐줘요. 4대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척에서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지인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승리의 증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내 보좌와 함께 앉아서 주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심판에 같이 참여하게 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항상 누구랑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보면 누구랑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그분에게서 떨어뜨릴 사람이 없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으니 어떠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쓰시길 기뻐하시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은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고 보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분의 약속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승리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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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